그리고 또 하나 악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솔라나 ETF도 신청서가 나왔고 리플 ETF니 심지어 민코인 ETF까지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정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외에 대선이랑 이런 매크로 환경 외에 주동님이 보고 계신 뭔가 가격 결정 요인이 이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일단 많이 올라가야 나머지 알트들도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는 한 2억 5천쯤 좋겠다 2억에서 2억 5천쯤 갔으면 좋겠고 더 이상 가면 더 좋겠다 더 이상 가면 더 좋겠다 고고익선이니까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가격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뭔가 뭐 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것보다 더 올려줘야 될 그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특정 기업에서 아까 델도 이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진짜 덩치 큰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또 사먹겠다 아니면 실제 샀다라는 걸 공시한다든가 테슬라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또 결제로 받겠다라든가 특정 기업에서 모든 결제 비트코인 허용하겠다 암호화폐 허용하겠다 뭘 사용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것 그리고 회계 처리가 또 내년 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의 비트코인 회계 처리 보유 기준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정 국가에서 또 비트코인을 허용할 수도 있겠죠 공산국가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부터 제일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단 말이죠 다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허용되는 게 조금씩 조금씩 열리기만 해도 코인에게 또 긍정적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홍콩을 경유해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현물 ETF는 홍콩을 통해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현재까지 내포되어 있는 악재인데 해소될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히려 독일 정부 물량이 다 나갔죠 그리고 마운트국수 물량이 있잖아요 15만 개 이게 이제 좀 이따 배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세 장인 물량이 나올 건데 그 물량들이 언젠가는 해소될 거란 말이죠 결국 뭐 해소될 거 아니에요? 해소되죠 언젠가는 해소되는데 단지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겁먹고 팔아서 지금 시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라니까 마운트국수 물량은 실질적으로 막 매도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저게 나오면 떨어질 거니까 내가 미리 팔아야지 라고 우리가 팔아서 떨어진 거란 말이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언젠간 소화된 물량이니까 이게 만약에 다 해소됐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마운트국수에 얼메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발목에 차고 있던 쇠고롱 하나를 탁 깔라서 끊어내는 이런 시원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악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원인은 그래도 팔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모아 놓은 걸 자기네들이 보유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언제 팔아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단 말이죠 이게 시장의 활황장이 왔을 때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코인 20만 개를 매도한다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그게 악적에 대해서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80만 개를 내놓겠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때도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어떤 악재로 다가오기보다는 실제로는 장애물량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소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또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마운트국수도 그랬고 독일 정부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장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겁을 먹었었으니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총 물량 80만 개 중 이번에 30만 개를 매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 게 장애로 야금야금 팔면 비싼 가격을 잘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매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확 떨어져서 자기네들도 손해보면서 더 떨어진 가격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열매여서 봤을 때 걱정거리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다지 큰 악재도 아니고 오히려 걱정했던 것만큼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ETF가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정도의 물량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마지막에 확인한 물량이 비트코어 한 60만 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한 80만 개 되려나? 아무튼 그 정도의 ETF 물량들이 이제 계속 자금이 유입돼서 그만큼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15만 개? 흥! 이러면서 블랙록 사주겠어 그렇죠 그렇죠 블랙록이 혼자 나 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 정도 물량이면 블랙록이 딱 보고 레디핑크가 보고 그냥 피델리티한테 너네가 사 넌 저거 양보해줄게 이건가요? 너네가 좀 많이 사냐 더 사 너네가 더 사 양보해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 ETF 얘기를 했는데 솔라나 ETF도 신청서가 나왔고 뭐 리플 ETF니 심지어 밈코인 ETF까지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처음 나타나고 이제 알트코인이 우죽순 생길 때도 그 힘이 분산됐었거든요 자 이번에 현물 ETF가 비트코인이 출시됐단 말이죠 그 이더리움까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알트도 까지 굳이 왜 ETF를 다 만들면 그 자금력이 분산이 된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집중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좋다는 측면이고 의견이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한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는 거 왜 자꾸 쪼개고 쪼개고 다른 걸 더 상상시켜서 돈이 분산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상품이 오르면은 훨씬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뭐 리플이나 솔라나나 다른 밍코인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께 오르려면은 우리께 ETF도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욕심은 좀 있겠지만 그게 하나가 먼저 잘 되고 자리를 잡고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이어가야지 너도 나도 우우죽순 한꺼번에 이게 다 승인되고 허용 돼버리면은 언제처럼 돼버리느냐 오히려 2020년도 때 알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17년도만 해도 처음 보는 알트들이 엄청 많았어요 비트코인 캐시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도 그때 처음 활황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처음 보는 알트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ICO 열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2021년도에 딱 됐는데 와 그때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 고점을 뚫지도 못한 코인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이더리움은 어쨌든 넘었어요 근데 리플은 반도 못 가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모든 리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 우리도 이제 5천원 넘어서 만원 갈까 라고 했지만 어땠어요 실제로는 2천원 정도만 찍고 다시 동전으로 박혀서 버렸죠 그리고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침 신규로 나온 코인들 새로 어떤 기술을 표방하고 나온 코인들만 잠시 좀 많이 올라간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면 자 현재 ETF도 비트코인이 치고 가고 이더리움까지 승인돼서 치고 간다 이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막 다 너도나도 우우죽순 신청해서 만약에 다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알트코인 크리프토 이 시장 그냥 전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지 비트코인 ETF는 코인에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일반인 기준으로 이 코인 시장으로 돈을 들어오게 하는 유입 창구가 됐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우죽순 디아급스적으로 막 모든 알트코인 ETF를 동시에 만약에 딱 출시해 버려 그러면 그 민간 자금들이 또 고민에 빠지겠죠 도대체 어디에 뭘 투자해야 좋은 거야 헷갈리고 오히려 돈이 집중도 안 되고 시세가 또 그렇게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 차라리 비트코인 ETF면 잘 가고 이더리움까지만 잘 간다고 치고 나머지는 그냥 코인 직접 투자하셔서 그 자금이 들어오든 말든 그대로 잘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봤으면 좋겠지 ETF까지 그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자금 유입 측면에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트코인 얘기를 살짝 해가지고 알트코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그러면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투자 원칙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계속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했던 건데 사람들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뭔가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미래성이 있고 더 빠르고 더 저장이 많이 되고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수수료가 적게 들고 막 이런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본인들 코인 회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걔네들은 도대체 뭐냐 그냥 그걸 하겠다고 나온 스타트업 아주 작은 스타트업 사람 몇 명이 모아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코인은 우리가 뭘 믿고 살 수 있겠냐는 거지 뭐 한 두세 명 모아서 코인 하나 개발하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고 백서 쓰고 투자자 모집해서 코인 팔고 실질적으로 그 본인들이 이야기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모든 스타트업들이 모두 다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제일 가장 큰 디스크는 사람 디스크입니다 저는 그 코인 회사의 대표들 스타트업 회사의 젊은 CEO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뭐 실리콘밸리에 그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술, 유흥, 도박, 마약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자기네들끼리 그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서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횡령, 베임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문화 사태를 겪었을 때 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물론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알고리즘이 무너지면서 그 곤도영이라는 사람이 도피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뭐 받아들이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건 FTX 사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은 아 이 젊은 CEO들은 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 정직하게 가야 된다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샌뱅크먼 뽀글이도 그랬고 물론 본인이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 죄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피해는 본인들이 고위였던 아니였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알트코인을 발행했던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 많은 대표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아직 자리 잡으려면은 한참을 멀었다 근데 좋다라고만 다 이야기한다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게 알트코인 회사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그 스타트업 회사 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VC들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들이 회사를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개 중에 한 4, 5개만 성공하면 그 투자금을 다 뽑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99개가 망하더라도 5개만 성공하면은 투자금을 뽑는다 이런 입장으로 VC들이 투자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알트코인 신장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망할 수 있는 거다 다 망할 거다 하지만 혹시나 한두 개가 잘 되면은 나는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잘 분석해서 조금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총 백에서 육십 칠십을 투자한다면 고런 알트코인 뭐 십에서 이십 정도 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백 프로 알트코인 몰빵 이런 식으로 막 백 프로 루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 술 먹고 울고 그런 사람 봤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무조건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늘 가슴에 전제적으로 깔고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동님의 현재 투자 비중 비트와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50% 이상은 무조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안에서 20%에나 30% 정도는 알트를 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죠. 뭐가 알트가 30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30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은 이런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의 획기적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의 약간 유망성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생코인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상장되자마자 상장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 그리고 상장됐을 때 시총에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규 코인들이 시세를 확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좀 강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잘못 올라타면은 나중에 더 위험하다. 프로젝트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좀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고 특히 대표자를 봐야 됩니다. 이 대표자가 정말 꾸준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 업계에서 능력과 평판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그게 지금 들어갈 만한 저평가된 알트코인을 찾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사실 저평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요. 도대체 저평가가 코인에서는 기준이 뭐냐. 없어요. 저평가가 뭐야. 하나도 없어요. 저평가 기준은. 그러면은 좀 말을 바꿔서 잘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코인은. 그럼 뭐가 잘 오르겠느냐.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측면이 새로운 사이클이 올 때마다 비슷하게 오르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일단은 새로운 코인. 새로운 테마가 바람이 부는 그런 코인 되겠죠. 지금 새로운 테마 바람이 부는 코인들이 이제 rwa라고 해서 리얼 월드에서 실물 자산 토크나 이런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님 코인. 도지야. 개겐 시바이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 특정 바람이 불면 또 잘 나가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인 신분 증명을 하는 그 월드코인 같은 것도 있죠. 뭐 이거 막막 스캔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류. 그래서 딱 보면은 거의 신규 코인이거나 민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들이 좀 잘 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코인들이 잘 나가냐.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인기 있는 것들에겐 뭐가 몰려요. 돈이 몰린단 말이죠.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뭐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정말 미래성이 있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시세는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 너도나도 달려들다가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탁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손해보고 나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늘 그런 측면은 좀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이 시세 변동성이나 좀 오르는 폭에서는 다른 소외된 것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주동님이 좀 약간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혹시 있을까요. 있어도 말씀드리면 안 되죠. 우리 그 네이버 프리미엄 그 회원들이 다 뭐라 했을까요. 그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셔서 확인해 보시도록. 근데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앞에 했던 말을 늘 강조드리고 코인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저도 그거를 일단 따질 건 다 따져보고 판단했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늘 가정하고 염두에 들어. 판단은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다. 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코인을 뭐 가격 꼬독게 팔아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사달라. 막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제 커뮤니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을 보고 주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 의견을 정치하시거나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따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고 맞는 거 같으면 참고하시고 아닌 거 같으면 차단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저는 그래도 20년의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투자할 건 제가 이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나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 말에 뭐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응? 얘는 이렇다고? 난 안 해.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인데요. 저 약간 시그니처 질문 같은 질문이에요. 네. 투자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좀 처음에는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운의 비중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죠? 처음에는 모든 공부와 분석을 끝내고 하는 대로 다 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것은 실력이지 않겠느냐. 차트 분석이든 종목 분석이든 내가 하면 하는 대로 적중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즘 운이라는 것은 왜 요즘 측면에 운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어떤 목표하는 이상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투자 시기 사이클 이게 준비됐을 때 맞아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이 시기가 20대에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10대 때 찾아왔습니다. IMF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었잖아요. 그 좋은 기회에 나는 돈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좋은 기회가 아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뭐 이래 사이클 왔을 때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미 그때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고 자금도 마련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날 수도 있었고 코인이 처음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그런 시기들이 나의 연령대하고 완전 상관없이 돈이 없었던 시기에 찾아온다던가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된 시기에 그런 기회의 순간이 찾아온다던가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운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 IMF도 이미 지나간 거고 그 금융위기 때 있었잖아요. 2008년. 그리고 최근만 해도 재작년 그 2, 3년 전에 코로나 왔을 때도 그때 기회라고 포착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지. 큰 돈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미 다 물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새로 못 넣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실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더라. 하지만 준비는 돼 있어야 그 운도 실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 실력이 있어야 운이 딱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요새 이제 주종님 열심히 유튜브도 출연하시고 본인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반기의 전망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유튜브에서 미디어에서 배신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투자 경력은 한 20년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해갖고 유튜브라는 곳에 처음 나온 게 한 2년 전쯤일 거예요. 황현희와 조사하면 돈 나와. 그 채널로 시작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또다시 채널을 개설해서 개인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모르는 분들은 제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코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 2017년도부터 계속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왔고 특정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자 수익을 공개하면서 실제로 카페 회원들에게 공개하면서 투자 활동을 했던 거의 초창기 한국에서도 초창기 실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근력이 꽤나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좀 나뉘더라고요. 저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나뉘길래 이제 저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사람 누구냐 어디서 또 주식하던 놈이 갑자기 코인 한다고 여기서 설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약간 완전 투자자의 입장으로 속 시원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네. 오늘 계속 투더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뒤에 마침 저 코인에 달이 있는 게 있어요. 주동님 뒤에 바로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찍겠습니다. 네. 코인이 정말 달에 갈 때까지 2억 찍을 때까지 네.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주동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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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